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먼저 광고 드린 대로 미중 정상에다 뜨거웠었죠?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조금 더 저희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우리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화상회담이긴 한데 이번 바이든 정권이 최초라고, 처음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기대를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사실 화상회담이라서 아무래도 현장감이 좀 덜하겠죠. 미국에서는 또 정상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화상회담, 화상만남.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정도로 서로 자기 얘기들을 하고 일단 만나는, 얼굴을 보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이든이나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국제적으로 미중이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월에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국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특히 미국 기업가들이 대중 정책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투자를 할 건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압박도 받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에 19기 6중전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 결의를 해서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서서 미국과 뭔가 국제적으로 충돌로 치닫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만난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회담의 성격도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발언에서 충돌로 이어지는 걸 방지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들으면 미국이 좀 너무 숙이고 들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공개적으로 충돌로 이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평소에 늘 하는 말이죠. 미중은 상생해야 되고 계속 협력해야 되고 이 정도 선에서 구체적인 합의라든가 이런 건 애초부터 양측 다 기대를 안 하고 뭔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차원 정도의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대만 얘기가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트럼프 정부에서 특히 그랬는데 대만을 좀 수호하고 지키고 어떻게 보면 나라로 인정할까 말까 하는 이 정도의 스탠스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원차이나 전략에 동의한다. 사실상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스탠스를 계속 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고 79년에 그러면서 미국 국내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대만 관계법은 대만의 안전을 지원해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무기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대만에 대한 지원을 했던 건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국을 자극하려는 면도 있었고 어쨌든 대만에 대한 전략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인 거죠. 그래서 대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 미국이 양한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취하고 있었던 전략이 그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했다. 72년도에 첫 번째 마우르동하고 릭슨이 만났을 때 그다음에 수교 성명 그다음에 82년도의 연합 성명 여기서 다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대만에 대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을 마치 국가처럼 대접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전략 파트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대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로 인정하고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명료성으로 전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난 10월 21일에 CNN 기자들하고 타운홀 미팅에서도 대만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그랬군요. 군사 파견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만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슨 스탠스냐 하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양한 관계의 현상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이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반대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대만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둬라. 그러니까 사실상의 현상 유지 정책이거든요. 이걸 보고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정책이다라고 비판해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한다. 다만 현상을 변화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한다라는 옛날에 한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죠. 그러게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히 지지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시진핑도 소교의 목적을 달성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명료성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만 대만 현재 상황에 현상이 변하는 걸 반대한다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을 지지하는 모습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 평행선을 가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얼핏 보면 바로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보여줬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무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좀 강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으로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무역 문제 거기에 관세를 강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그건 표면적으로 확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부과 다음에 사실 다른 거를 적절하게 중국을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뭘 들고 나왔냐면 인권 문제, 민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 지역의 면화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 그다음에 홍콩에 대한 압박, 대만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역에 대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면 미국에 들어올 때 관세가 부과돼서 들어와서 사실은 미국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갈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자꾸 물가 올리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인권 문제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다만 바이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예전같이 트럼프 혼자서 1대1로 중국을 상대하는 방식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동맹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 동맹과 함께 하는데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민주 진영입니다. 민주 국가들을 규합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규범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중국이 그걸 따르도록 하겠다는 게 바이든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트럼프만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쿼드라든지 오커스 동맹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 이런 데도 한국이나 일본, 인도, 독일 이런 국가들을 끼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중국산 제품을 무턱대고 디커플링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미국 기업들한테 그런 일종의 중국과의 교역을 강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가 비춰졌고 그래서 그게 밖에서 보기에는 트럼프는 세게 밀어붙였는데 속 시원하게 밀어붙였는데 바이든은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러나 중국은 사실 더 긴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꼭 민주 동맹이라는 데가 바이든 말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미국의 입장에 그대로 설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1대1 관계를 맺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디커플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급부가 없는 가운데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또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어정쩡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했던 게 트럼프 때 붙인 관세가 너무 높다. 깎아달라. 이거 좀 깎아달라. 그런데 이게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캐서린 타이 상무 미국 TSR 대표가 약간 그것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완화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도 미국한테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약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동안의 관세 전쟁이었는데 좀 깎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만약에 고민을 하면 그래도 많은 정답지 중에 하나일 테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무 합의가 없었고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단 바이든이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고율 관세에 대해서 조금 깎아줄 생각도 있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게 계속해서 고율 관세로 오니까 미국 소비자들한테 부담도 될 뿐더러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가운데 지지율도 40%, 41%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그동안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보였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물에 물 탄 듯한 느낌이 보면서 이제 살짝 들겠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니까 나름 좀 큰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별로 결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을 했고 이게 더 이상 갈등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큰 틀에 합의를 한 거고요. 사실은 작년 1월 14일에 1단계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말인데 그 당시에 2,500억 불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마침부터 코로나 사태가 생겼고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정도 100을 사야 됐으면 한 60 정도 산 것 같다. 미국은 우리가 계속 살려고 그러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 배석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도 실무적으로 그걸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혹시 거기에서 공간이 생긴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방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제니 갤런 재무장관 그다음에 시진핑의 경제특사라고 할 수 있는 리오허 경제부총리 이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외교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측이 오늘 회담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생각하고 한 회의는 아니다. 아마 대중 전 세계에 관리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과거처럼 강대의 강은 아닐 수 있고 조금 상황에 따라 풀 수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라고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희가 신문들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도 잠깐 잠깐 언뜻언뜻 나오더라고요. 뭐 종전 선언을 하는 거를 바이든이 지지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얘기는 했을 텐데 원론적인 얘기를 했겠죠. 이 종전 선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마중물로서 이걸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설리반 안보 담당 보좌관이 한국이 생각하는 이 종전 선언과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 선언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국은 종전 선언 자체는 선언이니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비핵화 프로세스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종전 선언을 해놓으면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선물로 제재 완화를 주고 그러면 이게 비핵화를 향해 가는데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끝난 걸 선언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전 선언은 핵무기 비핵화 과정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종전 선언 괜찮다고 했다면 분명히 그 뒤에 그런 절차가 따라서야 괜찮은 거고 사실 종전 선언 자체에 우리가 종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이 없다 그러면 우선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휴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계속 있는 게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대표 또 그거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이제 전쟁 상황이 종식이 됐는데 왜 남아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꺼리는 거고요. 북한이 마냥 환영한다? 북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종전 선언을 해주게 되면 종전 선언을 하면 이제 비핵화해야지라고 미국이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비핵화,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전 선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폐기하지 않더라도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얘기할 거 아니냐.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적절하게 대응할 게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데 나서서 북한 비핵화 빨리 해야지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전 선언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도 큰 틀에서 한반도의 안정, 평화 이런 관리에 미중 양국이 크게 관심을 갖자 이 정도였을 거고 종전 선언은 또 중국하고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는. 물론 휴전협정 당사국이긴 해요. 중국이. 그런데 미국도 휴전협정 당사국이지만 미군이 사인했을 때는 유엔군 사령부의 대표로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북한에서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전협정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북한도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중국도 뜨뜻미지근하다면 한국은 또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되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말 종전 선언이 돼서 한반도 영구평화 정착의 모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그 뒤에 북핵 폐기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조치들이 따른다면 그거는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북핵 최고 프로세스는 얼핏 생각하기에 쉽사리에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그게 났을 때는 연말쯤, 그 해 연말쯤에 제주도에서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비핵화의 기준도 다르고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 이 기준도 다릅니다. 우리는 핵을 안 만드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 핵만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죠.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의 전술핵, 전략무기 이런 것도 다 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반도에서 핵이 없어지려면 한국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면 미군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수록 저희가 6.25 전쟁 때 합일을 잘했어야 되는데 참 나중에 되니까 또 풀려니까 실타래가 좀 많이 얽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미중 정상에 따라 조금만 돌아가 보면 교수님 이번에 사실은 어떤 커다란 뉴스보다는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좀 자잘한 무역에 대해서 뭘 풀어준다든지 이런 자잘한 뉴스러라도 나오기를 3시간 넘게 제가 회담을 한 걸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내용이 없으면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미리 의제 조율을 다 하고 주고받는 게 있고 올해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얘기의 핵심은 양국이 갈등이 냉전이나 충돌로 치닫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기로 하겠다. 그게 제일 큰 메시지예요. 실제로 기후협약, 변화협약에 미중이 동의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간 또 딴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딴소리냐. 우리가 기후협약을 선진국들과 같이 특히 중국이 지금 최대 탄소 배출국이니까 그동안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이 탄소를 최대한 배출하면서 엄청나게 공기를 오염시켜놓고 그리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이 할 때는 진짜 공에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고는 선진국들이 쳐놓고 지금 개도국들한테 제조국들한테 이걸 씌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그런데 협력 가능한 부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고 그게 이제 기후협약인데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은 그런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만 중국 내부에는 아직도 민생 문제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투입하고 투자해서 기후변화 협약을 하기에는 중국 국내 사정이, 경제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또 한 자락을 깔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협약을 맺고 공동선언을 하고 미중이 나서서 국제기후협약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중국이 일단 또 한 발을 살짝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사실은 우군이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전부 적이 됐어요. 자기들은 또 그렇게 안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후협약이라든지 방역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역사 경험 결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이 됐다면 이제 이런 좀 국제적으로 그런 성숙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중국한테만 그러냐. 미국의 지나친 압박에 대해서는 왜 다른 데서 얘기를 안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한 번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중국이 계속해서 그런 노력.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제사회 2대 경제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상생과 호의 협력을 모토로 끌고 가겠다. 미중관계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보여지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중관계가 상대적으로 갈등으로 치닫는 부분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미중정상회담을 기후회담을 좀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중국이 좀 석탄화력발전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 좀 덜 떼서 조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그걸 했었는데요. 덜 뗀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석탄 전력난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겨울이고 중국이 추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석탄 생산량을 늘렸어요. 많이 늘렸고. 그래서 지금 전력난이 거의 해소된 걸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민생에 관한 문제니까. 공장이 가동을 제한 송전을 통해서 멈추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민간까지 전력이 공급이 안 되고 신호등이 꺼지고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바로 사회 불안, 사회 불만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호주산 석탄도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내부의 광산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시 탄소 중립이 아니고 2030년, 2060년 이 단계로 나눠서 2060년에 탄소 제로 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 발 물러나서 우선 겨울을 좀 넘기고 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 같습니다. 아하, 계획대로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추가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미중 정상회담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미 미중 정상회담은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번에는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배석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도 이 미중 갈등이 전략적 갈등인지 전술적 갈등인지 뭐 이런 우리 증권 주식업계에서는 더 자세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접근해 나가는 이런 미중 정상회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안에 행간을 잘 읽으면서 살펴본다면 분명히 업종별로 뭐 이런 데서는 또 저희는 또 그런 것도 중요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살짝 약간 기존의 강대강에서 조금 호의적인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한다 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큰 기대를 하고 보았던 미중 정상회담이 뭐 기대대로 안 나왔다고 하긴 뭐하지만 조금, 조금 물에 물팀한 듯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강대강으로 맞섰던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는 희망을 좀 가져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지금 광고 보시고 3부에서는 미국 주식 임시사 장우석 부산 등과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삼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삼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삼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먼저 다이어리와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다면서 이제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